깔끔하고 크기가 큰 분리형 은둔비 입니다. 가격은 1000에 60. 역시 큰밤은 깔끔하고 크면 쌀 수가 없네요. 여기서 뭐 그 당연한거죠.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여기 분리형입니다. 신발장이 되게 크네요. 신발장이 되게 양쪽으로 크고 옵션은 전자렌지까지 다 입고 방 크기를 한번 채 볼게요. 요벽에서 저희까지가 4m 50 이나 되네요. 4m 50에 2m 60이네요. 좀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니고 약간 직사각형 느낌의 거울도 있네. 거울이 있고 옷장에 화장대에 옷장에 책상에 공간이 남습니다. 그래서 뭐 구조가 나는 정사각형 보다 직사각형이 좋다. 요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네요. 깔끔하네요. 1000에 60입니다. 여기까지. 양자에fteli 오는 현지 마우스 meantime 및 역사각형을 해 Quiz소